뉴욕으로 향하던 터키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에 휩쓸리며 승객 30여 명이 기내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입니다.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발한 터키 항공 여객기는 미국 뉴욕 JFK 공항에 착륙하기 약 45분 전에 강한 난기류에 휩쓸렸습니다. 이 과정에서 승객 최소 32명이 다쳤고 그 중 다리 골절과 타박상 등을 호소한 10명은 전날 오후 여객기가 공항에 도착한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. 뉴욕 뉴저지 항만청 대변인은 승객 대부분이 공항 터미널 안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공항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.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는 보고를 받고 출동한 앰뷸런스가 터미널 앞에 장사진을 이루며 부상자 운반에 만전을 기했습니다. 보잉 777 여객기로 알려진 사고 비행기는 JFK 공항 착륙 45분 전 난기류를 만났습니다. 이 비행기에는 이날 300명 이상이 탑승했습니다.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.